7월 28일이 워낙 중요한 일이니까 기대를 저는 안 합니다. 대법관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방송은 계속해서 진실을 좀 더 널리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한 번 그러면 7월 28일 날 민경욱 후보의 인천연술 대법원 판결의 향방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소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실제 일어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냉정함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왔느냐. 이 대법관들이 지금 네 사람입니다. 민유숙, 조재연, 박정하, 천대엽입니다. 수없이 많은 납득할 수 없는 짓들을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해봤죠. 어떻게 말과 글로서는 도무지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실질은 만행입니다. 만행. 공정한 재판관 역할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관위의 범죄 행위를 두둔하거나 비호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대법관들이 해왔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내보냈던 방송들이 몇 편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죠. 인천연수월일 법원 촬영기사가 촬영을 할 테니까 당신들은 촬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법원 촬영기사가 사진을 모두 다 삭제해버린 겁니다. 대법관의 지시가 없이는 그럼 대법관 중에 누가 그걸 했겠냐 천대엽보다는 조재연이라는 사람이 했을 것 같습니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인천연수월에 정거로선 가장 중요한 법원 촬영 사진들을 다 삭제해버린 사람이 조재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거치지 않고 핵심 점검을 가운데 하나로서 대법원에 보관 중이던 배춘잎 사전투표지를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원고척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하고 박주연 변호사에게 제공한 겁니다. 이 가짜를 제공했기 때문에 인천연수월에 참관했던 김영철 전 공군중장이 천대엽 씨하고 조재연 씨를 고발한 거죠. 배춘잎 투표제 위조 범죄인 걸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법원에 보관 중인 감정 목적물, 정거물들을 위변조해 가지고 원고척 변호사들이 조르고 조르니까 뭡니까? 등사 허용, 열람과 등사를 허용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냥 범죄자들입니다. 범죄자들. 범죄자들도 이렇게 안 올 겁니다. 대법원의 여러분들 재검표 과정에서 그 귀하게 얻은 정거품들이 다 훼손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 어린 반품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단호합니다. 막판에 이 사람들이 헷가닥 해 가지고 옳은 선고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확률은 너무나 낮다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여러분들 조서를 뭡니까? 은폐 축소하고 재검표 과정에서 뭡니까? 소위 위조투표지를 축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재판 과정에서 뭡니까? 정거신문 과정부터 시작해 모든 부분에서 선관위를 비유하기 위해서 날뛴 사람들한테서 공정한 재판관 역할을 기대한다? 어린 반품도 없는 이야기죠. 이 민유숙이라는 사람은 가장 문제가 많은 정당후보를 맡아가지고 재판 안겠다. 그렇게 해서 재판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재판받을 권리조차도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문정권 하에서 대법관들이 작태입니다. 이런 데에 뭐가 공정한 재판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대법관들에게 국민들 걱정이 많으니까 공정한 재판을 신속하게 내려달라. 이런 종류의 건 뭡니까? 당부의 말씀이라는 게 있었으면 조금 의식하겠죠. 그러나 전혀 이야기 안 하니까 우리가 원안대로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겠죠. 지금 다 결정 안 해놨겠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예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런 이야기를 당사자인 민경욱 의원은 이야기를 못 하겠죠. 대법원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 이거는 당이고 소심하고 비겁하고 정치적이고 자신의 이익에 여념이 없는 대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 이렇게 판결할 생각이 있었으면 지난 2년 6개월의 재판을 그렇게 파형적으로 이끌지 않죠. 7월 28일 대법원 앞에서 벌어질 대규모 집회를 두고 우파의 일부 인사가 만약에 기각이 결정나면 폭동이 일어날까 봐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불의가 제도가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는 말을 귀뚱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저항하겠습니까 선거가 무너지더라도 이렇게 뭡니까 담담한 사회인데 이렇게 저항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계산하겠죠 국민들 저항만 그냥 없으면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국민들이 별로 이렇게 심하게 반발 안 할 거로 보겠죠 그러나 집권 기간 내 해내 부담이 되겠죠 너무나 비겁한 대통령이 돼버렸으니까 너무나 소심한 대통령이 돼버렸으니까 대통령이 뭘 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린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직무유기도 여러분들 이렇게 심하게 직무유기를 할 수 없는 대통령이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죠 사람들은 처음에 무관심하고 다음에는 미워하지만 그 다음에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정어를 하죠 그렇게 분노가 바뀌어 갑니다 무관심하고 욕하고 항의하고 대들고 그 다음에 뭐 하게 됩니까 정어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의건 본의가 아니건 간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에 대단히 잘못된 시그널 신호를 제공한 당사자다 이 점은 제가 분명하게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으면 좀 상황이 달라졌을 거죠 저는 동전의 양면관계라고 봅니다 무관심했기 때문에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또다시 조작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관심했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파행적인 선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이러니까 나는 관계가 없다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 책임이 상당히 위중합니다 사전투표는 대통령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많은 사전투표를 그래서 6월 1일 날 권력이 교체됐음에 불구하고 또 조작기를 한 거 아닙니까 4.15 총선에 인천광역시 16개 지역구에서 모두 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다 훔쳤습니다 16국 가운데 딱 한 군데 강하, 웅진군만 미래통합당의 초선의원이 당선됐습니다 15대 1입니다 민주당은 모든 투표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약 900대의 제로로 보입니다 추계한 것은 13개고 16개를 추계해야 되는데 13개는 직접 추계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계는 50개씩 투표수가 있다고 가정하면 150개를 더하게 되면 901대 제로입니다 서울은 얼마였습니까 1480대 제로인가 그렇죠 투표소 레벨에서 다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단 한 곳도 미래통합당이 못 이겼습니다 4.15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수치지 않습니까 이런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수구월 53대 제로 연수구갑 45대 제로 서구갑 70대 제로 투표소 개수 부평구갑 72대 제로 이게 미친 수치죠 이게 정상수치입니까 동구미추울구월 59대 제로 동구미추울갑 54대 제로 모두 다 투표소 레벨에 조작을 한 겁니다 모두 다 투표소 레벨에 조작을 해가지고 여기 남영희 후보가 출마했던데도 59대 제로입니다 민경우 후보가 출마했던 53대 제로입니다 여기서 거치지 않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월 61대 제로 부평구월 63대 제로 남동구월 72대 제로 남동구갑 67대 제로 계양구업 44대 제로 계양구갑 38대 제로 강화웅진 53대 제로 모두 다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표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쪽에 옮겼기 때문에 옮겼기 때문에 751대 제로 901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한 겁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차익값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될 정도로 큰 값이 10%가 나온 겁니다 10% 나온 걸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인천, 중구, 강화군, 얼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8% 이게 당일하고 바뀌었으니까 사전하고 당일을 바꾸게 되면 플러스 8.52 민주당 통합당 배준영 마이너스 8.3 이렇게 여러분들 16.82%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모두 다 뭐죠 10% 내외값이 다 나온 겁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10%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모든 수치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형적인 사전투표 조작에 한 투표지수 위정감 행위가 그냥 딱 그래프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서구갑 김교흥 이학재 부평구 을 홍영표 강창규 이래 국회를 장악한 겁니다 동구미추울골 남령이 앙상수 윤상현 다 불렀습니다 민주당 동구미추울골 문영미 전익영 허종식 플러스 7에서 12%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9% 이렇게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인천광역시의 16개의 선거군은 다 조작을 했어 지금까지는 그냥 그래프 정도를 봤는데 다행히 이제 제야 전문가님께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몇 퍼센트를 그냥 도덕질 행동까지 다 찾아낸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민경욱 후보의 인천연수월 대법원 판결 향방은 그들은 그들이 처음 정했던 원칙 그냥 사건을 덮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